프리미어리그의 대단한 공격수들이 역대로 쭉 있어요. 근데 그 대단한 공격수들이 데뷔 시즌부터 그랬냐? 그런 선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꽤 많거든요. 사실 기대치에 비해서 좀 아쉬운 선수들. 저는 옛날에 캐즈만 같은 경우. 마태야 캐즈만! 용산의 아이콘! 아아! 그치 그치 맞아 맞아 맞아! 용산 전자상가의 아이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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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마태야 캐즈만! 그때 막 삐죽삐죽 머리 따라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그냥 한국 관광하러 온 외국인이었죠. 근데 캐즈만 이런 선수들은 지난달에 못 알아봐. 그런가? 못 알아보지. 왜? 캐즈만은 좀 생긴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처럼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아! 그러면! 그렇죠! 어? 저거 뭐지? 트레이닝복 입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해외축구가 더 매니아틱하지 않나요? 맞아 훨씬 매니아틱했고. 그래서 지금도 막말로 외국의 유명한 배우들 우리 그냥 지난달에 못 알아볼걸? 테일러 스위프트 지하철 짤 있잖아. 뭐요? 테일러 스위프트 맞는데. 지하철에서 킥을 외국인 여성분이 있었는데 찍었는데 막 테일러 스위프트 아니었나? 그리고 그 분도 있어요. 그... 아... 주인공 누구죠? 레이첼 메가담스. 맞아. 레이첼 메가담스. 레이첼 메가담스한테 어떤 관광객인가 한국인이 길물어보잖아. 아! 그건 우리나라에서 찍힌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싸인해달라고 하는 줄 알고 길물어보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알아보기 힘들어.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이야기 할 거는 이적 첫 시즌부터 족족을 남긴 외국인 스트라이커. 프리머리그 기준으로. 왜냐하면 지금 보면 홀란드 멘시티 왔죠. 노르웨이 국정기입니다. 그리고 다렌 유니스. 리버풀 왔죠. 우루가이 국정기. 우루가이 국정기. 그렇죠. 퀴즈쇼예요? 퀴즈쇼 한상 그랬어. 스카마카. 이탈리아. 스카마카 왜 기억하냐면 이탈리아 국제 데뷔전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솔로 홈 경기장에서 했어요. 마페이스타듀. 그래가지고 그때 막 사솔로 거기 있는 팬들이 박수해 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런 외국 국정의 스트라이커들이 지금 프리미어리그 무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근데 모릅니다. 이 선수들도 누가 성공할지. 뭐하는 거죠? 지금 입이 좀 말라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뭐 키스할 준비 하나요? 키갈이에요 키갈? 오늘 키갈 한번 갑니다. 둘이 한번 가요. 이건 뭐죠 이건? 이건 야구공이요. 아 야구공이요. 이게 거기에요. 트리플 A 마이너리그 팀. 아 그래? 애틀랜타의 마이너리그 팀이라고. 기네스 트라이퍼스라고. MLB 더 쇼 하면서 알았어요. 축구 얘기로 가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선수들 중에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할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프리시즌 딱 까놓고 봤을 때 다른 유니스. 뭐야. 했는데 포트트릭.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커실에서도 골 넣었었고. 근데 의외로 또 엘링 홀란드가 지금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지금 침체된 그런 느낌이네요. 아직. 뭐 이제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딱이니까. 지금으로 뭔가 하긴. 일단은 홀란드 누네스 스카마카 이 선수들이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입성을 했는데 공통점은 잉글랜드 선수들이 아닌 외국인 선수들이었다는 점. 그래서 다섯 명은 누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디아코스터. 와 나 저 유니폼 되게 좋아해요. 저 형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첼시 우승 시즌. 그리고 삼성이 되잖아요. 네. 저는 저시즌 유니폼 드록바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마지막 삼성이에요. 1526부터 이제 요카마타이었어요. 예뻐. 이 유니폼 자체가 예쁘게 잘 뽑혔고.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선거주의는 좀 별로였는데. 막상 또 나와서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실물이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디다스 유니폼은 선 들어가면 예뻐요. 디아코스터가 1415 때 오자마자 이 리그에서 20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이다리 선수도 탔고. PFA 올해의 팀. 그리고 이 시즌에 첼시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 이때가 무리뉴 2기 때잖아요. 2기 때죠. 저 진짜 재밌게 봤어요. 이때 첼시축구. 뭔가 수비적으로는 개단단하면서도. 모르겠습니다. 뭐 1대0축구 2대0축구 이렇게 잘하는 팀들 많지만. 최근 제 기억으로 1대0축구를 정말 제일 잘했던 팀. 그때가 1사이로 첼시. 기억나는게 1라운드 때. 파브레가스 패스에 시얼레골. 아 시얼레. 이때 시얼레 있었다. 맞다. 안드레시얼레. 맞지. 막 시얼레, 시릴레. 막 뭐. 아 맞아 맞아. 어쨌든 그 패스 많아서. 파브레가스가 지휘해주고. 코스타가. 저는 코스타보면서 진짜 꼴넣는데 특화되어 있는 공격수고.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게. 네. 이때 이적 첫 시즌에 첼시가 2관왕 할 수 있는데 코스타 역할이 되게 컸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코스타 개인으로는 약간 부상이랑 징계 있어가지고. 컨디션이 좀 오락가라는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는 20골 넣으면서 잘했는데. 챔피언스 리그가 뭐 득점이었어. 아 그건 좀 아쉽다. 이때 코스타가. 네. 그게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무린유 2기. 네. 2기 첼시가 트로피를 들어 올린 데 있어서 디오코스타 역할은. 아주 절대적이었다. 정말 대단했다. 물론 이제. 근데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콘테라는 그런 메시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 제외하면 저는 코스타는 첼시 와가지고 굉장히 잘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득점원이 주 득점원이 되었단 말이죠. 네. 늘 이적하자마자의 활약이 리그에서 있었잖아요. 아주 좋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클린스마인.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본 선수는 아니니까. 왜냐면은 94 95 시즌이니까. 형철이는 못 볼 수 밖에 없어. 형철이는 아버지 쪽에 있었을 때가. 맞아요. 저 때문에요. 그렇죠.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돼. 가능성을 내비쳤던 때였죠. 이제 곧 인퇴될 아이. 그렇죠. 이런 느낌이었고. 토트넘 소속으로 시즌 득점 20골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린스마인이 마찬가지로 PFA 올해 팀 그리고 올해 선수, 이달아 선수 많이 차지했는데 이때 당시에 토트넘이 딱 리그가 종료됐을 때 시즌 종료됐을 때 승점이 62점이었어요. 7위였거든요. 이때 당시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토트넘 팀에서는 최고속점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모든 대회 통틀어서는 트랜스마켓 기준으로는 클린스마인이 29골을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30골에 육박하는. 그리고 이건 있어요. 우리가 맨할두 시대를 너무 오래 보다 보니까 시즌 30골? 공격수면 뭐 탑클래스면. 그 정도 해야지 득점왕 하지라는 느낌이잖아. 근데 이 시절에 공직전 다 해가지고 30골이면 존나 쪄는 공격수입니다. 두 경기 다 한 골이면 당시에는 최고의 공격수. 세 경기에 한 골도 나쁘지 않은 수치. 그리고 막상 보면 리그 20골 넘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맞아요. 득점왕 보잖아요. 18골, 19골 넣고 득점왕 되는 경우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클린스마인의 임팩트 저희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정말 대단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아구에로! 메시 레전드죠. 아구에로는 사실 은퇴하는 과정이 저는 조금 슬펐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왼쪽 아게로 사진 진짜 젊었을 때 아게로. 아게로 잘생겼거든. 완전 어렸을 때야. 그 이전에 기아다이던 아틀레티콘 때는 더 젊었지. 어렸었던 때. 쿤이라는 애칭으로 불렸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스포티비에서 제작한 아구에로 은퇴 기자회견. 제가 번역을 좀 도와줬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구에로가 얘기하는 걸 막 듣는데. 내가 막 좀 마음이 울컥한 그런 게 있더라고. 아무래도 아구에로가 뛰는 걸 우리가 라이브하게 되게 본세대잖아요. 그쵸. 특히 저 아구에로가 이적했었던 첫 시즌 1-1-1-2. 저때 이제 첼시는 챌림덩크 시즌이었고. 맨체스터시티는 정말. 리그 극적인 우승. 너무너무 극적인. 44년만에 우승을 안겨준 그 골이. 프리미어리그 첫 우승. 시즌 득점. 그러니까 리그 득점 23호 골이. 시즌 득점 23호 골이 진짜 대단한 순간에 나왔죠. 네. 첫 시즌부터 너무 펄펄 날았고. 저는 이제 뭐 기사 코멘트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근 10년간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아닌가. 음. 왜냐면. 다른 못 뽑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아게로가 대체적으로 많지 않을까. 아니. 왜냐면 프리미어리그 외국인 관련 기록들을 다 갈아치웠어요. 그쵸. 아구에로 선수가 그런 득점력을 지냈고. 아구에로가 없었다면 맨시티의 2010년대 황금시대도 없었어요. 아게로. 다비드 실바. 어쨌든 그 두 선수가 주축이 돼서 지금의 맨시티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맞아요. 우리 기존에 있어도 콤파이 같은 자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구에로도 정말 임팩트 자체 대단했었고요. 저는 정말 이 선수 사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격수였어요. 지금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공격수들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좀 더 이제 공격수들이 세분화되고 수비적으로도 영향력 많이 끼셔야 되니까. 밤리스텔 루이 골 넣었을 때 보면은. 이게 공격수지. 딱 그 느낌. 맞아요. 조용하게 있다가도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그렇죠. 프리미어리그 킹 악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밤리스텔 루이가 그 라이벌로 불렸던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하죠. 악리의 연속 득점왕 기록에 한 번을 딱 0203 때 밤리스텔 루이가 차지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첫 시즌에 밤리스텔 루이 개인적으로는 아주 인상적이었던 시즌이었는데. 맨체소현의 시대가 이제 리그 우승을 하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쭉 보시면. PFA 올해 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팀 챔피언스 리그 득점왕 동왕 동시 석권하고. 맞아요. 이달의 선수 두 번 선정되고.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 그렇죠. 저는 밤리스텔 루이.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스트라이커 두 명 꼽으라면 저는 밤리랑 인작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또 밤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위치 선정. 그리고 저는 퍼스트 터치도 밤리 엄청 좋았다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으로 살짝 띄워서 몸 돌리면서 쳤던 슈팅들도 있었어요. 달리 정말 잘 쳤어요. 말달리자 골도 있었고. 저는 진짜 맨체소터 네이티드.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 우리가 가면서 본격적으로 맨유 경기를 많이 보셨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저는 그 당시에 가장 좋아했었던 스트라이커가 밤리스텔입니다. 저는 그래서 유로 2008 때 저는 그때까지 네덜란드 대표팀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그때 막 응원하고 막 그랬어. 그때 러시아랑 8강 했었는데 겁나 뚜들어 봤다가 밤리가 동점 골라서 연장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 경기 때도 저는 되게 밤리스텔루를 너무 좋아해서 응원했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또래이신 분들은 밤리스텔루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최고의 그 당시에 스트라이커가 밤리스텔루 있었고 앙리도 있었고 호나우도 있었고 셰프창크도 있었지만 아마 프리미어리그 주로 보신 분들은 앙리 반 밤리스텔루 반 이 정도로 갈리지 않을까. 그만큼 밤리는 매력적인 선수단이었나. 맞아요. 요크 콜 다음에는 밤리스텔루가 있었죠. 매니어 역사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호날두로 넘어가고.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페토. 빨토. 빨토는 전설이야. 0708에 왔었구나. 이때 알레띠에서 넘어갔죠. 저 유니폼이 이제 0608이에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2년 썼거든요. 저 홈 유니폼을. 옛날에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어. 0608 그다음에 0810. 그래 0305 이런 식으로 유니폼 하던 때도 있었고. 칼스버그가 저 두 개가 참 아디다스 시절 예전드였죠. 나는 아직도 리버풀은 칼스버그 때 유니폼이 제일 예쁘지 않았나. 그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로 바뀌잖아요. 어쨌든 토레스는 저 첫 골. 첼시전 첫 골. 드리블을 통해서 마지막 골도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첼시 상대로. 뭔가 시작과 끝이 참 묘하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어쨌든 0708 시즌 이때 토레스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리버풀이 그 이전에 공격수 기근이 심했어요. 다 좋은데 미드필더 알론소 제라드. 그리고 0607 때 마스체라노 이런 선수들. 모하메드 시소코 이런 선수들 수비 공험도 되고. 수비 미드필더 다 좋은데 이상하게 원톱이 없다. 카빗도 최전방 선수하고. 벨람이 공격자원으로 쏘보기도 하고. 크라우치도 있었고 했는데 이상하게 원톱 공격수가 안 터졌어요. 0607까지는 득점원이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0708에 토레스가 오면서. 그 금발에 스페인의 어떤 청년이 리버풀의 원톱 공격을. 아니 고민을 완전히 해소해버렸어요. 그 때 엘리뉴. 엘리뉴. 이 때가 제토라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고. 프리미어리그 외국인 선수 데뷔 시즌 최다골을 이 때 토레스가 경신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해 0708. 특히 2008년은 토레스에게 있어서는 클럽도 그렇지만 대표팀에서도 활약이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스페인이 유로 2008을 우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토레스가 발롱도로 3위 했고. 피파 올해 선수 3위. 월드베스트 당연히 들어갔고. 시즌 리버풀은 팀적으로 뭔가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스페인 국가대표팀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토레스 입장에서는 저때가 가장 지금 돌아보면 황금기가 아니었어요. 토레스 뿐만 아니라 스페인 자체가 유로 08, 월드컵 10, 유로 1,2까지 메이저 대회에서 3개 쭈루룩 하면서 무적한 대회 전선기를 열었으니까. 유로 08은 아라고네스 감독되었는데. 그때 이제 필림람을 제치고 독일전을 얻었고. 맞아. 괴승전이었죠. 그때 이니에스타가 패스해줬을 거야. 그 볼을. 어쨌든 토레스의 팀 투이오에 살짝 상대 키퍼 키 넘기는 톡 찍어차는 그 슈팅. 이게 좀 생각이 많이 나고. 어쨌든 토레스의 기록들은 그때도 꽤 대단했지만. 문제가 아니죠. 이후에 공격수는 아니지만 윙포워드인 선수가 리버풀에 와서 첫 시즌의 활약으로 토레스의 기록을 거의 다 갈아치웠어요. 그게 살라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살라를 기록적으로 언급을 많이 하고 토레스의 기록은 상대적으로 많이 묻혀있는데. 되게 아이코닉했죠. 그때 리버풀에 대해. 이때는 리버풀의 아이콘이었죠. 이때 빨토는 해외축구 보던 사람들을 리버풀 팬으로 많이 유입을 했어요. 이게 잘생겼는데 축구도 잘하고 빠르고 진짜 간결한 마무리가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아까 바니스테론 역동적인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역시 0809 때의 토레스. 제라드와 토레스. 이때 절정이었기 때문에. 그때 09토레스가 그래서 나왔잖아요. 아니 토레스는 간지영도 알아요. 아 그래요? 그때 주택남도 같이 녹음하는데 토레스는 FW지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쌍용자동차 때문에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새로 나온 자동차가 토레스라고 하더라고요. 토레스는 FW지 하는 거 보면서 토레스 FW 포워드 맞다. 이 얘기를 했었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시즌부터 활약한 스트라이커 5명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좀 대단한 스트라이커들이 아니었나요? 다 좋아했어요. 클리스만은 제가 보지 못했지만. 티에오코스타, 아규어르, 바니스테레, 페르난도 토레스를 다 좋아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새로운 선수가 올 시즌 추가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기대를 모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기 보이듯이 이제 약간 과거와 현재의 공존이거든요. 이 제적 자체가. 아구에로와 토레스, 그리고 홀란드와 누네스. 취미 그렇게 되네. 맨시티 리버풀이야. 맞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임팩트 있었던 그런 공격수. 살라 같은 경우는 형철이가 얘기했듯이 윙포잖아요. 그렇죠. 정통파 공격. 정통파 공격. 중앙공격수. 다르인 누네스도 사실 약간 윙포 성향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스트라이커로 쓸려고 하는 선수들. 그럼요. 그래서 이러한 세대교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자신의 좀 선백격인 공격수들의 뒤를 이 선수들이 과연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 재미가 저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보는 가장 쏠쏠한 재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chap 1. 이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effective method이라고 하 weighs weeks 정도다.